예술은 사기다 이 틀을 깨고 나와서 바라봐야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 같거든 얘들아 걸렸다 야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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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들 순 사기꾼들이라니까요 나한테 뭐 완벽하지 않은 게 있겠냐 스매지 야 이러니까 여자들이 뻥이 같지 전부 퍼펙트하네 얼굴도 내가 더 완벽하거든 나라야 대한민국 최고 해커 이게 신의 손이야 이건 그냥 컴퓨터 아니야 내 동료라고 동료 이제부터 쌍방이다 선수 입장 사와디카 지금 캐릭터 몰입 중이라고 방해 좀 하지마 스릴 아니면 저 공포시 너무 걱정하지마 죽이진 않게 슬슬 나서볼까 야 너 뭐야 야 이거 우리 차잖아 나 이 팀에 껴줘요 야 절대로 안 돼 너 차에는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있어 수저마요 도착할 때 다들 꽉 붙잡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? 강아리씨 내 조건 그렇게 싫지 않을걸요? 이름 뭐죠?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해야되는 일? 검찰이 찾지 못한 증거 분명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오케이 컬 니들 뭐냐? 뭐 이런 건 일종이야? 자연재해 같은 거죠?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동네 좀두둑이나 하던 놈들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처먹으려고 그러네? 니 손은 더럽히기 싫다 그런 거냐? 따치 있는 게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았나? 되게 재밌게 논거 같은데 안 되겠어 작전 취소 이번 작전 전부 죽는다 자 그럼 떨지 말고 침착하게 돼 본격적으로 작전 시작이려고요 피해 이거 비비탄이야 잠깐만 그 자식 꼭 참자고요 확실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라필 그리고 그 쓰레기들까지 통가번에 전부 잡아먹을 수 있는지 알죠 떡 다 쓸어버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악 라이디 액션 즐거운 메뉴 TVM